나 이러고 귀여워요. 오빠 애교 부러야지 저한테. 애교는 뭔 소리야. 피라냐 사람 거기 뜯어먹어. 사람 뜯어먹어. 진짜? 사람 먹어요? 얘네가 아마존강에 피라냐들이 사람 빠지면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오빠. 손 한번 넣어봐야지. 야. 아니 오빠. 진짠 거 아니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얘네들 이빨이 얼마나 강한데. 진짜 애교. 야, 제시야. 언니가 거기 있어요. 야, 제주 너 날로 와. 여기 동물관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예, 제시. 아, 제? 제. 매기 장애. 아니, 어디 보고 그러고. 눈도 멀어서 그러는가? 야, 관상이야. 매기 닮은 애. 야, 제시 진짜 매기 닮았다. 야, 진짜. CG로 제시 얼굴에 수영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닮았어, 닮았어. 근데 진짜 닮았어. 내가 어디 닮았다는 거야, 이거.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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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